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벌써 한주가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 청명하고 좀 상쾌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월가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EDXM이 드디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비트코인이 나름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아마도 지금 월가 자본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이 유입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는 뭔가 변곡점을 또 막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디로 또 흘러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이 기준금리를 드디어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 경기 회복세가 반등을 하려면 굉장히 큰 동력이 필요한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0.1%포인트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 더딘 회복세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인하에서는 아마도 이제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죠. 그러면서 미중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네 개별 주식들도 대부분은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좀 환하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동안에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결국은 오를만한 종목들은 오를 때가 되면 오른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이번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일정은요. 21일과 22일에 상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정책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보합에 가깝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월 의장의 입을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 발표된 주택 관련된 경제지표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선 주택 착공 건수를 보면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로 21.7% 급증을 해서 163만 천체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수치는요.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보시면은 실제 5.2%가 증가를 해서 149만 천체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예측치 요 표에서는 빠져 있는데 0.3인데요. 0.3을 크게 상회를 하고 이전치는 더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보압이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근데 이번 주에는요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상자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와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28K를 돌팔해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28.3K입니다. 이 가격대가 어디서 중요한 저항 영역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어제 하루 동안에 비트코인은 5.6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3.18%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어제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또 역시나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현재 50.75%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를 넘어서 거의 51%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큰 변화의 흐름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중요한 시그널들이 되었었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미 탐욕지수를 살펴보면요. 하루만에 정말 투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49에서 59로 거의 10개단 상승을 했고요. 단계로는 중립에서 이제 탐욕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었던 구간이 28K였어요. 근데 이 28K를 뚫혀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28.5K 부근 정도에서 매도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짙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세가 한번 맞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위로 좀 더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매도벽은 29K에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진한 매도벽은 현재 30K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은 밑에 그렇게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들은 별로 없어요. 이 구간들은 계속해서 좀 아주 옅은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26K에서 조금 진한 매수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진하게 매수벽이 형성된 건 25K입니다. 그러니까 25K가 가장 강력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K가 가장 뚜렷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BD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물량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 갈색 고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분할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매수세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 이 갈색 고래가 들어오기 직전 구간쯤에서 굉장히 큰 물량을 지금 유입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고래들도 물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매입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고래들이 다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에는 월가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래서 EDXM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EDXM이라는 이 자체만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월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명확해지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결국은 전통 시스템의 투자자들을 유지하려는 의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SEC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사이에 지금 월가 거래소들이 월가가 주도해서 이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SEC와 월가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어떤 루머들 그런 어떤 내러티브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EDXM은요 시타델 증권과 피델리티 그리고 찰스주와 패러다임 세코웨어 캐피탈 버추 파이낸셜 이렇게 6개 회사가 뭉쳐가지고 1억 3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타델 증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타델이 미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헤지펀드거든요. 사실 지금 새로운 헤지펀드의 제왕으로 굴림하고 있어요. 이 창업주 이름이 캥그리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맞는 시타델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회사 중에서요 시타델 증권과 버추 파이낸셜이 마켓 메이킹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EDXM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치가 얼마나 커질지 정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EDXM 같은 경우는요 기업과 기관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채택이 필요한데 그 어둡션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래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EC가 증권으로 규정하지 않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 4개의 암호화폐만 우선적으로 현물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SEC와 전혀 대립구도를 형성할 만한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는 다르게 비수탁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EDXM은 거래 중인 이용자의 자산을 본인들이 보유하지 않고 제3의 커스터디 기업에게 이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커스터디 기업으로 유력했던 게 팍소스라는 회사였는데 이 팍소스가 바이낸스와의 어떤 연결고리들 때문에 SEC로부터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는 거래를 정산하는 EDX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걸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요. 이용자의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도 향상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측면들을 보면은 지금 SEC와의 어떤 대립들을 피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온체인 데이터는요. 브랜드 베어 마켓의 듀레이션, 지속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파란색이 상승장입니다. 자 요거는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구간대를 표시해둔 거죠. 반대로 이 빨간색은 하락장입니다. 이 사이클의 고점에서 저점을 표시해둔 구간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의 등락이 심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파란색 구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큰 이득이 됐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이 두 구간이 아니라 바로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환기라는 구간인데요. 사이클의 최저점과 그리고 최고점 이 구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가격 최고점 사이를 연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서 최고점이 가는 동안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 차례의 반감기를 가지고 가장 고점을 찍었던 순간들과 비교를 했더니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에는 458일이 걸렸고 그 다음엔 770일 그리고 그 다음엔 731일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바로 이 구간 정도밖에 위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로 환산을 했을 때도 8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의 인구의 기간을 우리는 거쳐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온체인 데이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원기에 놓여있는 게 맞는가? 자 이 구간이 현재 전원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 전원기가 됐을 때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와 그리고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에서 표준편차 플러스 0.5 표준편차 밴드 사이에 이 가격이 위치하는 구간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 이 파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가격이 위치해 있죠. 다 동일하게 이 사이에 위치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두 구간 사이에 가격이 형성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구간으로 지금 가격이 이제 골든크로싱이 일어나서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 두 밴드 사이를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 이 구간이 전원기가 맞다는 거고 그 계산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8개월에서 18개월은 우리가 각오를 하고 반드시 이걸 쥐고 있어야 된다. 이 비트코인을 모아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전원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 바로 반감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계속해서 이걸 보여드리고 전원기 이 구간들인데 자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면은 이 전원기의 중앙에서 보통은 반감기가 위치합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는 조금 뒤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두 번째 반감기와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원기의 중간. 그러니까 전원기의 중앙에는 반감기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해석을 해보면 반감기가 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반감기 이후에도 더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반감기로 가는 동안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의 더 핵심은요.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동안의 구간들에 더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가 끝나고 365일이 지나는 동안에 무려 7745%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392%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366%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반감기가 내년 상반기에 있는데 그 구간을 지나서 반감기 후 1년까지도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반감기 후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월가의 자본들이 유입되는 이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도요.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토큰 유통량도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매출해서 보유하는 수요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굳건하게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원동력들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기적으로는요.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악재가 터져 나올 수 있고 원하지 않았던 퍼드 뉴스들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반감기 후재들은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라이트코인이 올 8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새로운 주소가 55%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경쟁자들을 모두 다 추월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레이어트윈 스택스도 20%대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강조드리지만 늘 어떤 악재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국가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의 90% 가까이를 미국이 국가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에 분할 매도를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 스파돈 제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BTC 월렛 중 하나에서 BTC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체됐다라고 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전해지면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었는데 크리프토컨터의 주기형 대표가 이 해당 월렛은 미국 정부 주소가 아니라 거래소 월렛 같다라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퍼드 뉴스처럼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미국 지갑에서 움직였다는 퍼드는 이미 올해에도 몇 차례 정도 나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크게 움직일 만한 구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지금 크리프토컨의 의견을 보면 31K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28K에서 지금 현재 위치한 이 구간에서 31K까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저항을 통과를 하고 나면 이 37K에서 40K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38K가 바로 다음 넥스트 볼륨 타겟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4K 부근에 지금 가격대가 머물러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31K까지 30K를 뚫고 31K까지 뚫고 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도요. 31K를 갖다가 속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으면 이제는 상승 랠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중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4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요. 지금 과거 반감기와 마찬가지로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건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SEC의 승인 결정 기한이 바로 반감기 한 달 전인 2024년 3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은 현재까지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376건 중에서 375건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SEC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 반감기 도래 시점에 맞춰서 ETF 출시까지 승인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장이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만에 50%를 돌파했죠. 자 그러면서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됐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니까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이 좀 더 강력해지는 뭔가 지배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자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스탬프의 주간 차트가 이 정석에 가까운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기반으로 했을 때 BTC는 현재 가격 대비 중단기적으로 6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좀 많이 고무된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또 단기적인 등락은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늘 이런 상승 흐름에서도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좀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 오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들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